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. 반대쪽 천장을 힘껏 두드려보는데 그 순간 꼬리요. 괜찮아요? 네, 네. 지금 꼬리 잡았는데 뒷발로 버티고 있어서 돌진 않을 것 같아요. 벌벌 떠는데? 잡았어요? 온몸을 던져 사라지려는 녀석의 꼬리를 힘껏 낚아주었다. 하지만 엄청난 기력이 몸이 딸려 들어갈 지경. 아, 이거 진짜 안 돼요. 그럼 기다려봐. 긴급 상황.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획에 성공해야만 한다. 이거 문 닫고 있어야 돼. 어, 이게 저 꼬리구나. 보여? 보여, 보여, 보여. 위치 파악과 구조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자 잡았어? 위에서 잡고 있던 꼬리를 아래로 옮겨 잡는데 단 한순간도 방심은 건물해 장정 둘이 달라붙은 녀석을 끌어내는데도 역부족인 진퇴양난의 상황 녀석은 미동조차 없는데 내가 한 번 미동조차 없다고 해서 한 땡겨볼게 예민해져 궁지에 몰린 녀석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. 그리고 마침내 녀석이 목을 제압하는 데 성공 위기 일발의 상황 녀석을 놓는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선 안 된다.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녀석이 탈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수많은 사람의 애간장을 태웠던 가출 블랙 워터 모니터 성난 사냥꾼의 신출 귀몰한 숨바꼭질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녀석의 건강 상태. 한데 문제가 발견됐다. 이게 원래 건강할 때 팽킹하고 주름이 없거든요. 사람들도 보면 피곤해 버린가 봐. 얼굴에 주름 생겼어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보면 옆에 가로로 주름이 있다는 건 탈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. 사람이 고생하면 주름이 생기듯 천장 위에서 물도 못 먹고 고생 좀 한 증거가 주름으로 남았다는데. 수분 보충 충분히 해주면 주름살이 쫙쫙 펴진다고. 물 먹는다. 물 엄청 먹는다. 이게 탈출했을 동안 물을 화학 섭취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야말로 물 만난 도마뱀. 오 들어간다. 수조에서 반신욕을 즐겨주시는 모습이 제대로 행복해 보인다. 밥 먹자. 천장 위에서 눈치 보느라 못 먹은 싱싱한 생간도 다시 챙겨주는데. 안정을 되찾자. 아이고 집 나간 식욕도 함께 돌아온 듯. 예전처럼 밥도 잘 먹고. 아휴 이제야 모둠없이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은데. 이야아 녀석이 제보니 제보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외모였네. 오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다. 되자 잡았네. 에이 좋네요. 근데 뒷수습이 이제 문제예요. 사장님은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 정신을 차리고 본 가괴한 풍경이. 우와 진짜 무거웠다나 뭐라나. 마치 괴담속 괴물을 연상시키는 무시무시한 외모. 거대 육식 도마뱀 블랙워터 모니터 탈출 사건. 동물농장 역사에도 기록될 이 엄청난 해프닝은 녀석의 무사 귀환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